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남가주 한국학원 사퇴 비상대책위원회가 강경 대응으로 돌아섰습니다. 끊임없는 말 바꾸기로 합의를 지연시키고 있는 이사회의 행태를 더는 지켜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검찰의 추가 고발은 물론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첫 소식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남가주 한국학원 사퇴 해결을 위해 결성된 비상대책위원회. 3개월간 수차례의 만남을 통해 협상이 이루어지는 듯 했지만 결국 학원 이사진들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평화롭게 해서 정말 우리 커뮤니티에 기감이 되는 그런 마무리를 짓고 싶어서 지금까지 되돌이며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용해서 끝까지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돌아가는 사정이 봤을 때 협력이 되지 않고 잔류 이사진들이 사퇴를 전제로 또 몇몇 이사 추천을 하시겠다고 해서 다 수용을 한 상태였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원금도 재개된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입장을 완전히 번복해서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정했고. 현 이사진들은 교장단의 반대로 사임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 상세 회계 내역을 열람하고자 할 경우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다는 비공개 서약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영리 단체로서 재정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꺼린다는 것은 예산 집행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심을 들게 하고 있습니다. 재정 자료에 대해서 어쨌든 감추고 싶은 사실들이 많이 있어서 공개를 하지 않는가 이런 의혹이 되고요. IRS에 제출한 서류 중에 여러 항목들이 최근에 보고된 자료하고 일치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대위는 이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주검찰과 국세청의 상세 회계 내역 열람과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파헤쳐서 이제는 제대로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다 확인해서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논의하려고 합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도 강경합니다. 동포재단 사태가 잘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는 남가주 한국학원 사태 해결에 모든 전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해소하지 않으면 앞으로 한인 동포 사회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그리고 한인 사회로서도 일제 단결해서 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비대위는 다음 주 수요일 정기 모임을 소집해 보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